자! 오늘의 냠냠미로는 열무 비빔밥이랑 왕새우 조개 미역국 잘 먹을게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미역에 그리고 다진 마늘 많이 조개 해가지고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물 넣고 밥 맞춰서 하면 끝이죠 끝 미역국 완성 마늘이 확실한 후반이다 정말 맛있다 탱탱하니 뭐지? 근데ご飯 jy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양념장 해장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을때부터 먹으니까 엄청 맛있을때부터 먹으면 더 맛있을때부터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고소해요 매콤달콤한 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바삭한 고춧가루 인스타임 완전 loudly 남은태 우유 고추냉이를 먹그래 고추냉이를 먹으면 좋잖아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 팽이버섯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더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